자, 우리 먼저 134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예상문제집에서 136페이지 할 차례죠? 저번에 레버리지 효과까지 했었고 네, 수업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5주차 휴가 잘 보내셨죠? 이제 입실, 아 뭐 원서 접수 했으니까 입실에 원서 접수 했으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자, 오늘 투자론이죠 요약집에 내용 정리 먼저 하고 자, 보죠 요약집에 134페이지인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투자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투자론이 우리 학기론 단원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8문제 출제됐어요, 작년에 올해 적어도 7문제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합격을 결정하는데 35에 가장 중요한 단원은 투자론일 것 같아요 투자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렵긴 하지만 어렵다라고 해서 덩어리로 버리시면 안 되고 항상 그 부분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제가 말씀하면 그 부분만은 꼭 암기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에서 먼저 보죠 위험의 의미 반드시 알아야 될 거죠 자, 위험이란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할 때 위험은 투자할 때 우리가 수익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고 투자하죠 기대하죠 수익은 현재 발생한다 미래 발생한다 미래 발생해요 그럼 처음에 예상했던 거 기대수익률이죠 예상수익률,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바탕으로 투자를 했는데 막상 미래에 가보니까 실제 예상했던 것과 달라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이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투자의 위험이라 그래요 위험 그럼 위험이 크다는 건 내가 10% 기대했는데 마이너스 10%가 나왔어요 위험한 거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10%를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10%가 나왔어 그럼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럼 전혀 위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10%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가 나왔어 수익률이 위험한 거에요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 결과가 많이 나왔다는 건 이 투자는 위험했던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투자 위험이라고 하고 위험을 나타낸 척도 수익률의 분산과 표준 편차 이건 시험 문제 100%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놔야죠 분산과 표준 편차 원래 이제 통계에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쓰이면 표준 편차가 되는데 학교 논에서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의 투자론에서 수익률의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낸 척도다 그건 중요한 거 우리는 이제 투자자랑 위험 회피형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투자안이 좋은 투자안이냐라고 했을 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안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니까 더 좋은 투자안으로 판단한다 이거 기억해놔야죠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낸다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위험의 종류 보죠 우리 암기했던 거 금사유법인 이렇게 금융적 위험 사업상 위험 금사유법인 자 이 법인은 사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먼저 첫 번째 금융 위험은 금융은 자금 융통하는 걸 금융이죠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위험 이것만 해석해도 괜찮아요 돈 빌리면 무조건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 위험이라 한다 우리가 돈을 빌린다는 걸 부채를 활용한다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다 같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 커지는 위험 이걸 금융 위험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투자할 때 남의 돈 빌리지 않고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금융 위험 위험 중에 투자 위험 중에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금융 위험 뿐이고 두 번째 사업상 위험 이때 사업은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에요 임대 사업이죠 임대 사업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돈을 벌려고 한대요 이때 돈 버는 건 임대료 수익과 임대료 수익을 벌 수도 있고 가치가 올라가면 가치 상승분에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임대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못했다 수익성 악화가 나오면 사업 위험이에요 그런데 수익성이 악화되는 원인에 따라서 세 가지로 시, 운, 위 이렇게 시장의 문제냐 운영의 문제냐 위치의 문제냐 이때 위치는 상대적 위치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는 위치 위험 이때 시장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요 공급이 나와야죠 수요 공급이라는 공간이 시장이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 문제 또는 인구 감소는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는 수요자를 얘기해요 공실이 늘었다는 건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고 경기가 침체됐다 경기가 변화했다는 건 수요 공급 정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실, 경기 이런 말은 수요 공급과 관련돼 있어요 수요 공급 나오면 시장 운영은 부동산 운영할 때 일하는 사람 필요할 거예요 근로자가 필요할 거고 관리비가 들어가겠죠 운영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운영 경비가 너무 많아져서 남는 돈이 없다 일할 근로자가 파업해서 일할 사람이 없다 운영이 어렵네 이걸 운영이염 그래서 보니까 운영이염은 관리비, 근로자가 파업했다 운영 경비 얘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운영하는데 영업을 운영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은 임대사업을 통한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임대사업이고 이걸 우리 학기론에서는 영업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업한다 이걸 임대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 위치가 변해서 주변 환경이 낙후되어서 임차인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다 이걸 위치위험이라고 하고 시, 운, 위 그래서 출제자가 이 투자의 위험을 보너스로 내겠다라면 유동성 위험을 내고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사업 위험을 내는 거예요 사업 위험 중에 시, 운, 위 이렇게 생각하고 유동성 우리 학기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현금 전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성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유동성이나 아는데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현금화가 어렵다 그래서 현금화 과정에서 손실 볼 수 있는 위험을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해서 싸게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금화가 어려우니까 이 위험을 유동성 위험 법과 관련된 건 법률적 위험 인플레 위험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화폐 가치 떨어진다 그랬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은행은 금융기관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렇게 답이 자신이 없어요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살아가는 데잖아요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금덩이로 받아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받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대 그러면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은행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예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은행은 금융기관은 손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임대인은 이익의 손해예요 임대인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을 건데 값어치가 없는 돈을 받으니까 손해예요 그래서 금융기관과 임대인은 손해보는 입장에 놓인다라는 거 반대로 금융기관 대출자죠 차입자나 임차인은 뭐다 이익을 보는 이 관계에 놓이는 거고 은행과 임대인은 손해본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니까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의 구분 자 이것도 역시 100%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죠 수익률의 구분 자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수익률을 구분할 때 기대수익률 예상수익률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려면 돈을 벌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할 건데 얼마 벌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근데 버는 돈은 언제 발생한다 현재에요 미래에요 미래 미래는 100% 얼마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각각 확률상 얼마씩 벌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확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래 얼마 벌 거냐는 건 각 확률 비중이라 그래요 비중을 고려해서 무슨 평균으로 구할 수 있다 가중평균 기대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가중평균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해서 구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평균수익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할인법에서 내부수익률을 배울 건데 이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의 일종이에요 내부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수익률의 일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건 얼마 벌 거다라는 기대수익률이 있죠 그러면 10% 벌 거래요 10% 벌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그럼 투자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어 투자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요구수익률이 5%라면 10%면 투자할 만하지 어떤 사람은 요구수익률 20%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 정도 예상되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죠 한다라고 할 수 없고 투자자마다 다르죠 투자자마다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다르죠 그럼 투자자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투자자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와 얘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할 건데 요구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주관적 수익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예요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기회비용은 다른 말로 포기대가라 그래요 포기대가 그래서 기회비용 나오면 요구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맞아요 우리가 은행에 넣었어요 은행에 그럼 위험이 없죠 은행은 망하지 않으니까 예금금리가 3% 준대요 내가 10억이 있는데 은행에 넣으면 3%를 연수익률 3%를 준대 은행에 안 넣고 은행에 안 넣고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래 그러면 얼마 최소한 벌어야 될까라고 요구할 때 최소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3% 이상은 돼야 돼 포기한 만큼의 대가는 최소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에는 기회비용의 포기대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기회비용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요구수익률 나와야 돼요 요구수익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우리 감정평가까지 다 배웠으니까 요구수익률 나오면 우리가 말이 없으면 할인법에서 할인률을 쓸 거예요 할인률을 투자자마다 다르게 적용해요 어떤 걸 적용하기 때문에 요구수익률을 적용해요 할인률 나오면 요구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수익환원법 한번 보죠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죠 이때 수익은 어떤 수익 장래 순수익 다른 말로 미래 현금 흐름을 당겨오는 거죠 미래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당겨오니까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격을 구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라니까 이 할인률과 뭐가 똑같아요 환원율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을 이제 앞으로 할인율 환원률 똑같이 해석해도 돼요 물론 내가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네 각각의 뉘앙스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 공부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그만 끝나니까 그래서 요구수익률은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는 할인율 환원률이에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할인률은 할인법에서 할인률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수익환원법에서의 환원률은 자본환원률은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 요구수익률 내용은 다 할인률 환원률을 똑같이 적용해서 해석해도 괜찮아요 투자에 대한 위험 때문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될 충족해야 될 최선의 수익률 요구수익률 포기 대가에 포기해야 되는 대체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투자자마다 부동산에 대한 위험의 태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어떤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보수적 투자자 위험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 둘 다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해피형 투자자를 두 개로 구분하면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이때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 부동산을 엄청 위험한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이때 요구수익률은 뭐와 뭐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왜 이렇게 기운이 다 없어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죠 이건 뭐 반드시 외워놔야죠 예상 인플레율이 발생하면 미래 인플레율이 발생할 것 같대요 그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버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고 그럼 이 정도는 더 벌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율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면 인플레율만큼 더 더해서 요구수익률을 정하기도 해요 이걸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해서 피셔 효과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의 합을 요구수익률로 정한다 이 무위험률은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뭐가 있어요 위험하지 않는 수익률 예금금리, 시장금리 국채금리, 예금금리, 시장금리를 얘기해요 무위험률은 예금금리를 얘기한다 엄청 중요하죠 위험할증률은 위험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크게 느껴질수록 더 좀 많이 벌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 커질 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위험할증률 위험할증률의 뜻은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할증은 높여주는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이 커짐에 따라 높여주는 위험대가 위험 보상률을 위험할증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더 원하는 대가를 위험대가를 위험할증률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그러면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져요? 작아져요? 더해서 얘가 되니까 커지죠? 위험할증률이 커지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이 커져도 커지고 위험할증률이 커져도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하면 무위험률이 커져도 커진다는 건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요구수익률이 뭐한다? 커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할증률 얘기할 때 위험을 엄청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을 엄청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위험대가를 높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위험할증률을 높일 거니까 요구수익률이 커진다 부동산 전체 위험이 커지면 위험이 커지고 있대요 이때 체계적 위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위험이 커지면 뭐가 높아져야 돼요 위험할증률이 커져서 요구수익률이 뭐한다? 커진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커져도 커지고 위험이 커져도 커지고 보수적 투자자일수록도 커진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요구수익률에 대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건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결국 요구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한다? 높게 결정한다 그럼 요구수익률이 커지면 투자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요구수익률이 커진데 투자를 잘하는 거야? 잘 안 하는 거야?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이상하죠? 다들 너무 공부를 좀 등한시했나? 휴가 보낸다고? 자 보죠 기대와 요구 중에 누가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최소한 5% 벌면 투자할 거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게 10% 이렇게 된다면 투자를 한다죠 채택한다 내가 커지면 투자를 안 한다 우리 요구가 나오면 요구가 작아야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요구가 커지면 투자를 안 한다 뭔가 일이 벌어지려면 요구가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 재화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 중에 누가 작아야 중심지가 형성된다 최소 요구 범위가 작아야 중심지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저당의 유동화에서 저당 수익률 MBS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누가 가장 작아야 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가장 작아야 돼요 저당 수익률이 가장 커야 저당의 유동화가 잘 돌아간다 라는 얘기였어요 어쨌든 요구는 무조건 작아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구가 커지면 투자를 잘 안 한다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부동산에 투자를 잘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현 수익률은 실현 결정된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 달성된 수익률이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와는 관련이 없다 투자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 세 개 기억해놓고 투자 판단은 뭐와 뭘로? 기대와 요구로 이루어진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예상되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고 투자자마다 다른 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시험 문제 100% 나올 거니까 잘 정리해놓고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라는 거고 넘겨서, 넘겨서 보죠 자, 여기 잠깐 넘기기 전에 여기 한번 보죠 넘어갔는데 137페이지 137페이지의 아랫부분 한번 보죠 자, 수익률에 대한 투자 판단에서 기대와 요구를 비교해서 기대가 크다 그러면 투자를 한다죠 투자한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많이 사면 남의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치가 뭐한다? 올라간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이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진다라고 했었어요 기변이라고 기대가 컸죠 그럼 똑같아지려면 기대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 작아져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기대가 작아져서 결국 기대의 요구가 균형을 이루려고 하더라 이게 시장의 논리였어요 투자 균형에서 그래서 기변이라고 하나 기억해놔야죠 기변 기대가 변해서 똑같아지려고 한다 기대가 처음에 컸으면 작아지고 작았으면 커지는 쪽으로 나중에 변한다라는 거죠 기변 하나 기억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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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